이번엔 스토리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오늘 설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해요 같이 그 말 했다가 손목 침 맞고 왔어요 얘 짝 뻔한 거 짝 뻔한 거 봐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허리 너무 아프지 진짜 주혁아 너 허리 진짜 아프겠다 네? 아니에요 와 너 진짜 언제 이렇게 다 했어? 아이 별로 없었어요 드라마 최근에 뭐 했어? 저 호준이 형이랑 눈이 부시게 같이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아니에요 주희 네가 이거 좀 내를래? 여기다 넣고 이거 누르면 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호준이 형 이거 어느정도까지 여기?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구경하고 가세요 심심하시면 이렇게 옆에서 마음껏 따가셔도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2만원 2만원 와 좋아요 와 너 진짜 언제 이렇게 다 했어? 아이 별로 없었어요 야 너 이것만 오늘의 알바생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넘치는데? 오 꺼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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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어떻게 이제 시작인데 이제 갈아줘야 될 것 같은데 형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서 제가 갈까요? 응 신발 보면은 코코아잖아 코코아 하면 뭘까요? 박만 그렇지 번포도 신발 박만 1번 테이블 토스트 하나 추가 있습니다 몇 번 테이블요? 1번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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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요 커피요 커피 여기 메뉴 보시고요 네 천천히 고르시고 네 불러주세요 나갔잖아 네 어떤 걸 드릴까요? 프렌치 토스트 흑돼지 토마토 수트랑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네 호주니 세트 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메뉴를 다 섞여도 될까요? 아 네 그럼요 잠시만요 메뉴 다 시켜도 되는 거죠 여기 메뉴판이 있어요 여기 메뉴판이 있어요 천천히 모시고 앉아주세요 진짜 모르겠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접시 치워드릴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귤밭에서 마음껏 따가셔도 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귤을 몇 개 담아드릴게요 어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막 딴 건데 좀 많이 드릴까요?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귤 많아서 아 그래요? 네 그래도 좀 큼지막한 걸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 벌써 3시간 12시부터 됐으니까 지금 3시 다 된 거죠 할만해요? 네 진짜?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한 1시간 된 줄 알았는데 벌써 3시간 됐어요 발이 안 아프단 말이야? 발바닥이 안 아프단 말이야? 아니 뭐 오늘 하루는 돼요 아 아 훨씬 훨씬 그리고 뱅쇼잔은 혹시라도 손이 부족하면 딱 오목한 부분에 또 이 정도만 넣으면 돼 너무 가득 채우는 건데 이 정도만 넣고 거의 반 정도만 아 주혁이 손 남아? 네 아 그러면 면 좀 쌈 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주 세 잔 자는 또 언제 저렇게 많이 넣어놨어 아 아 이 얘기를 많이 했구나 많이 해봤구나 어 조금 조금 했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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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건빵 좀 드시면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뜨거워가지고요 정말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